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내리면 바람에 기차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기고 노란색 포스텔 1분 거리에 포장동강이 있습니다 주를 내렸어 저 새 위에 동전을 올리면 소원이 벌어집니다 지금 자석으로 동전을 줍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크의 배경입니다 지금 문제시간 9시 20분이에요 나 아침같아 나 아침같아 끝으로 오프해 봐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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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리를 가까이서 보면 더 다리가 웅장하고 멋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. 자, 다리를 지나면 제 옆에는 이 에리비타시 미술관이 보이고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서해서 이빨을 보고 있습니다. 상체에 오시면 꼭 한번 진짜 이 포트 투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다리를 참고해주세요.